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의 일곱 번째 랩이죠 베이스볼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베이스볼 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베이스볼 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되고요 뭐 랩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옛날에 베이스볼 게임을 한번 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랜덤한 숫자를 먼저 생성해요 예를 들면 472같이 랜덤한 숫자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일단은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컴퓨터가 생성하는 숫자랑 사람이 맞춘 숫자 중에서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 중에 사람이 맞춘 숫자가 그냥 존재만 한다면 그냥 one ball이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와 사람이 생성한 숫자가 위치까지 똑같이 맞춘다면 strike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47이죠 547이라고 사람이 입력했어요 그러면 47이라는 건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는 100번째 자리수, 그러니까 1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 숫자에 넣어놓고 사람이 입력한 숫자는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에 넣었으니까 47이라는 번호가 동일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two ball이 되는거죠 그리고 47이라고 컴퓨터가 생각했는데 247이라고 넣었으면 three ball이라고 넣고요 만약에 똑같이 47이라고 하고 사람이 74이라고 넣었으면 여기 보면 2 같은 경우는 자리수도 똑같죠 자리수도 똑같기 때문에 one strike 나머지 47과 74는 숫자만 똑같기 때문에 two ball 세자리 숫자가 모두 같다면 같은 위치점은 three strike로 해서 게임을 종료하는 그런 게임이고 여기 약간 잘못 써진 게 있는 게 저희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베이스볼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랜덤 숫자를 컴퓨터가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데 잘못된 입력 예를 들어 숫자를 입력한다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floating point 실수를 입력한다든가 똑같은 숫자 세자리를 입력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너 입력을 잘못했어 다시 입력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으면 yes or no 또는 y 또는 n 대소문자 구분 없이 넣게 되는데 그때도 잘못했으면 wrong input이라고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종료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게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 컵퓌레이터랑 약간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메인 함수도 많고 메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duplicate number 이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127 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되면 true duplicate 됐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숫자를 받아 와야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운로드부터 일단 다운로드부터 받으셔야겠죠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이거를 저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끔 보여드리는 거지만 D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에 묵트 파이썬 랩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옮기셔서 폴더를 만드시고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dir 쳐서 랩스에 들어가셔서 atom 에디터로 한번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한 개 간단하게 해보면 이것은 getRandomNumber라는 것은 임위의 숫자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위의 숫자가 계속 생성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또는 이게 100에서 999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또는 이게 겹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isDuplicateNumber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Digit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3Digit이 이게 일단은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문자열로 된 세자리 정수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자리 정수값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게 Duplicate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얘를 우리가 이미 배운 set 이라는 걸로 묶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Length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이상? 이게 얼마 이상이 아니라 이게 3이 3이면 3이 아니면이죠 3이 아니면 Duplicate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t을 해주면 이게 문자일 경우에는 얼마나 똑같은 것들은 없애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것만 남기 때문에 set을 해 준 다음에 Length를 구해주면 중복된 것을 없애주고 중복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3이고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3이 아닙니다 2나 1이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Duplicate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Submit을 해 보면 이렇게 패스가 뜬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거 혹시 또 공부를 좀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1, 1, 2라고 놓죠 set을 A를 먹여주면 2,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겹치기 때문에 1, 1은 set에서 이제 집합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복되는 건 없애주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팩토리아 카큘레이터 같은 그런 어떤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결하게 짜는 거 지금부터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